어… 저, 자기야… 그… 내가… 많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… 어… 내 생각엔 말이야… 그냥 우리… 헤, 헤어… 헤어스타일 한번 바꿔볼까? 오, 좋지! 나 예전부터 자기랑 커플 헤어스타일 하고 싶었잖어! 하하하… 나, 나도 나도… 하하하하… 그, 그래서… 머리를 그따위로 자른 거라고? 네… 미친놈아니아 이거!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되지! 왜 괜히 말을 바꿔서 머리를 그따위로 조져놓나? 아무리 우리 회사가 두발자유라도 시발이건 아니잖아! 이게 제 여자친구 사진이거든요… 못 헤어질 만하네!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어! 흐흑… 저, 어쩌죠 부장님… 이젠 진짜 진짜 헤어지고 싶은데…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… 자네 전생에 혹시 히틀러였나? 대체 어쩌다 그런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? 그, 그게… 저기… 아, 네네! 주문하시겠어요? 아, 그, 그게 아니라… 잠시만요… 이, 이거… 어, 어? 잠시만요! 아, 아니요 그거… 다, 다른 분 드리려고… 다, 다, 다른 분 드리려고 한 건데… 저, 저기요… 저, 죄송해요 손님…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려서… 응? 어머머머… 이거 설마… 연애편지? 아니, 아니… 이분한테 드리려고 한 게 아니… 어이… 이, 예? 네… 오늘부터 일일이다… 야아! 너무 낭만적이다… 축하해 민영아! 그래서… 8년 동안 사귀게 된 거예요… 아니 그러고 8년이나 사귀었다고? 일단 자네가 전생에 어마어마한 집세끼였던 건 분명하구만… 어쩌죠… 벌써 8년이나 사귀어서 여친이 슬슬 결혼 얘기 꺼내고 있거든요… 뭐? 그, 결혼? 근데… 진짜 결혼까지 가면 끝장이니까… 그전에 어떻게든 헤어져야 할 텐데… 도무지 안전이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떠올라요… 흠… 그냥 방생하지 말고 결혼하는 게 전 인류를 위한 길이야… 아, 부장님! 아, 농담이야 농담! 뭐 설마 헤어지자고 한다고 진짜로 죽이려고 하겠어? 그냥 솔직하게 헤어지자고 해보는 건 어때? 뭐? 헤어지자고? 그, 그래…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… 우린 안 맞는 거 같아… 그렇군, 안 맞는 거 같다 이거지? 응, 그러니까 역시 그냥 헤어지는 게… 그럼 맞으면 되지! 안 돼요, 죽어요, 100% 죽는다고요! 그래? 쓰읍, 그럼… 군대 간다고 하는 거 어때? 뭐? 군대를 간다고? 어, 그, 그렇게 됐어… 자기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순 없으니까… 그냥 헤어지는 게… 너 이미 군대 갔다 왔잖아! 아, 아니, 그, 그, 그렇긴 한데… 갑자기 그 뭐냐, 그… 어, 해, 행보관이 되고 싶어져서 부사관으로 지원했어! 그랬구만… 그렇다면 뭐… 어쩔 수 없지… 그, 그치! 역시 헤어지는 게… 동반이 떼하는 수밖에… 야아아아아악!!! 안 돼, 절대 안 돼!!! 이것도 안 돼? 오, 아니면 이거 어때? 나 사실 개이야… 뭐? 미, 미안해 자기야…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 건데… 괜찮아, 내가 남자 되지 뭐! 안 돼… 도저히… 희망이 없어… 흠… 근데 말이야, 그 정도면 진짜 찐 사랑 아니냐? 네? 아니, 너랑 그렇게 끝까지 함께하려는 여자라면 외모는 몰라도 마음만은 정말 찐 사랑이구나 싶어서… 어, 어… 찐 사랑이라… 하긴… 우리 자기처럼 날 사랑해주고 챙겨주는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? 난 그동안… 내면을 보지 못하고 외면만 보았던 게 아닐까? 연애면 몰라도 결혼만큼은 평생을 함께할 만한 여자와 해야 할 텐데… 우리 자기 정도면 괜찮은 여자 아닐까? 자기야, 미안해! 내가 많이 늦었쨍? 역시 헤어져야겠어 뭐? 뭐, 방금 뭐라고… 미안해 자기야…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역시 우린 아닌 거 같아… 그래, 알았어…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! 잘 있어… 어, 뭐야? 야, 이렇게 쉬운 거였어? 민영아! 에잇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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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… 오성그룹 회장… 박재용? 아, 아버지! 여긴 어떡해? 바, 바, 박재용이 아빠였다고?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다며! 민영아,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거라! 니가 우리 가업을 이어야지! 됐습니다 아버지! 오성그룹 이사 따위 되지 않을 거라구요!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신 유산 4천억도 관심 없다고요! 적당히 해라 박민영!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니가 이러고 있는 걸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! 으으으... 알겠습니다.. 일단 아버지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! 오오… 잘 생각했다! 근데… 니 앞에 앉아있는 청년은 누구냐? 어, 이쪽은 제 첫 남자친구…